아 아 아 아 아 하루야 얼마나 기다린게야 누구라도 봤으면 어쩌려고 그리 위험한 짓을 왜 별이 곧 쏟아질 것 같구나 예 궁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볼 수 없으니 마음껏 봐둬야겠다 내 너에게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실은 대군과 혼인하기 싫다 대군의 사람이 이유도 묻지 않는구나 듣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마음이 보이고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음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듣지 못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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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